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랑이 먼저 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속초 고성양양 주민들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차관들이 오늘 회의에 온다고 해서 피해 주민 대표들이 저에게 차관들께 전해달라고 하는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과 건의사항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국회 정상화 저 최후의 1인까지 남아서 거부하겠습니다. 추경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이재민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반영된 추경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들과 한전에서 사장 부사장이 안 왔습니다만 피해 주민들께서 전달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처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발화 원인인 한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한전의 부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추경보다는 절차가 빠른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 주십시오. 행안부와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6,300만 원으로는 주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탄 주택 건축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행안부 차관께 요구합니다. 경찰 수사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해 주십시오. 성금이 아직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 증액 배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우회 지원을 요구합니다. 중기부 차관에게 권유합니다. 복구비가 공공시설물, 주택 복구에 집중되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수억 원, 수십억 원을 피해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2,5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조속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자격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신용불량자, 대출 제외 업종 등을 두어서 그러한 자격 미달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체납자와 신용불량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겁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조속히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합니다. 현재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잿더미에서 일궈야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차관에게 요구합니다. 국공유지 임대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해 중소상공인들이 사무실과 창고를 옮기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과 창고가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물, 사무실과 창고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차관께 요구합니다. 송배전 시설 지중화를 조속히 해 주십시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다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는데도 전기 및 가스 요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면제 및 감면기간 확대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부 차관께 건의합니다. 문화기반시설하고 종교시설, 화가 조각가 등 이런 사람들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금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다 탔는데도 한 푼도 지워내지 않고 있고 평생 모은 조각품들이 다 소실됐는데도 이런 것도 한 푼도 지원 안 되고 있는데 문체물은 손만 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김종갑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손해 사정인 선정을 두고 주민들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전을 못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한전 사장이 발화 초기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일이나 버티다가 마지막에서야 내려와서 주민들께 무릎 꿇었습니다. 한전 사장의 보상 의지를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 해주고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손해 사정인 선정 그리고 피해 조사 그리고 피해 규모 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차관들과 한전 사장 부사장이 오면 이 문제들 조목조목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여태까지 손 놓고 있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쾌 묻고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나라인가 라는 질착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차관과 사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제까지 나온다고 해놓고 어제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제1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등 이 국회의원들이 부르는데 안 나온다. 본인들이 스스로 안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배후에 아주 든든한 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청와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키를 진 것도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결단하고 이재민들 보상 빨리 해줘서 재활의지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